자, 공통문항 4점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었나요? 그게 새록새록 나죠? 9번입니다. 9번은 필수의 제죠, 필수의 제. 3차 함수가 알려진 바는 최고창계수가 마이너스 3인 그런 3차 함수다. 이런 정도. 그런데 이게 직선이다. 하지만 2,0에서 접하는 접선이다. 여기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래서 결국 얘랑 이렇게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고 싶대요. 전형적인 3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저분의 면적은 S가 누가 될까? 0부터 2까지. 왜냐하면 교점의 위치가 0과 2니까요. GX가 위에 있으니까 GX에서 FX를 빼자. 식이 없는데요. 아니, 식이 없으면 상관없죠. 식이 없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에서 최고창계수가 마이너스 3인 3차를 뺐으니 이 녀석은 최고창계수가 3인 3차 함수가 될 것이고 그런데 둘의 위치관계가 아주 좋죠. 만나고 접하니까 X라는 인수. 0에선 만나니까요. X 마이너스 2. 2에선 접하니까 이게 제곱이 되겠네요. 이 녀석의 정접수입니다. 열심히 계산하셔도 되고 우리는 이렇게 생긴 부분의 면적을 이미 미리 계산을 좀 해놓은 게 있죠. 2차 접순. 3차 함수 2차 접순과 둘러싸인 면적. 12분의 최고창계수 A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저기다 적용해도 좋습니다. 전개해서 계산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 마무리 계산은 이걸로 할게요. 12분의 얼마예요. 최고창계수 3. 3. 2 마이너스 0에 4제곱. 이것이 이제 4분의 1 될 텐데 16이 나오니까 4가 되겠네요. 정답은 4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4점 문항을 깔끔하게 풀이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경쾌하게 지나갈 거예요. 다음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 4점 문항인 수혈 문제로 가봅시다. 10번은 수혈 빈칸이 출제됐는데 작년부터 빈칸 추론의 영역에 빈칸 추론의 유형에 수혈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이 문제 되게 쉽거든. 이 문제가 쉽다고 해서 계속 쉽게 나오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확통 빈칸도 한때 그랬어. 처음에 되게 쉽게 나오다가 갑자기 막 힘이 들어가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빈칸은 이제 아마 수혈에서 나올 거다라는 것이 이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것 같고 그 점 유의하면서 좀 쉬운 문제라도 꼼꼼하게 보러 봅시다. 사실 이제 기울기가 N인 직선 하나가 이렇게 원점에서 지나가고 있고 그 녀석과 수직은 우리 전형적으로 많이 보던 유형이잖아요. 직각인데 엎어놨으니까 수선발 내려서 푸는 게 제일 좋고 어? 기울기가 N이야? 여기 N인데 여기 N제곱이네. 왜? 1분의 N이 되니까. 그런데 이 녀석도 닮았으니까 N제곱이면 N세제곱이 돼서 사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거든. 그런데 문제에서 딱 하나만 해달래. 뭐라 그랬냐면 이 방정식 있죠. 이 방정식이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구하고 싶대. 기울기가 N인 녀석과 수직이니까 N분의 1의 X가 될 것이고 N, N제곱 지나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이것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N분의 1의 X 플러스 이게 1 되니까요. 1 더하기 N제곱이 될 것이고 이 녀석이 상수항이고 앞에 이렇게 하나의 빈칸이 뚫려있는 이게 가잖아요. 가는 그냥 얻어 걸리는 간단한 녀석이고 사실 저걸 구할 필요 없이 우리는 넓이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얘가 원한이 구해줬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왕 걔를 구했으니 직선의 방정식에서 절편 정도 하나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Y가 0일 때 마이너스 N분의 1 X 플러스 1 플러스 N제곱이니까 N분의 1의 X가 넘어가서 N을 곱해주면 결국 X는 N 더하기 N세제곱이 되겠네. 그치? 요즘 X자표가 N 더하기 N세제곱이란 게 방정식에서도 충분히 얻어집니다. 자, 두 변의 길이가 N과 N세제곱이니까 더해도 되지만 저렇게 얻어도 됩니다. 결국 넓이 S라는 것은 2분의 1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의 밑변의 길이가 N세제곱부터 쓰자. N세제곱 더하기 N이고요. 높이가 N제곱인 여성이 되죠. 이 녀석은 나인데요. 나는 2분의 1을 N의 5승이라고 쓰자. N의 5승 더하기 N의 3승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았습니다. 마지막 단은 이거 구현은 좀 아깝지 않니? 시그마 계산 좀 하자. 그런데 이것이 N이죠. SN N세제곱 정도로 나눠야 시그마 5승 공식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원한 건 시그마 N세제곱 분은 SN이죠. N1부터 8까지 계산하자. 그치? 8까지. 8은 얼마입니까? 8로? 아니요. 2분의 1이 붙어 있고요. 2분의 1을 앞으로 뽑아버릴까요? 이 녀석을 N세제곱으로 나눠서 N제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1 정도가 되니까 2분의 1 붙어있는 채로 이거 시그마 공식이죠. 6분의 8 9 17 더하기 1을 8개 더하면 8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약분해서 71을 6으로 나눠서 12고요. 12 곱하기 17은 34 17이니까 204 204 계산 철저하게 하십시오. 8 더해가지고 아 212구나. 210이 반 나눠서 야 다 저 시그마 계산 다 하면 결국 얼마 나와요? 시그마 계산 다 하면 좋아요. 210의 절반이니까 106이 나오겠다. 그치? 자 다가 106이에요. 다가 106 여기다가 1을 넣으래요. 어 그러면 F1 F1은 마이너스 1 여기다 1을 넣으래. G의 2 G의 2는 30이 더하기 8 30이 더하기 8이니까 아 40 40을 반 나눠서 20 되겠네요. 19를 더하세요. 106에다 19를 더하시면 정답은 106에다 19를 더한다고 125 되겠구나. 125 125가 정답입니다. 5번이죠. 어쨌든 뭐 쉬운 문제이긴 한데 수혈 빈칸이 또 나왔다라는 의미를 부여합시다.